네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모이스타계의 홍은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유막 업종 지적하신 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엔젤 현상으로 과도하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 어떤 로스컷 물량들이 나와서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SL을 들고 왔는데 역시 뭐 어떤 과도하게 싸다라는 것은 주가의 수급 요인을 재차 불러이루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SL뿐만 아니라 많이 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기업만 본다면 우리가 정략적으로 전공법으로 주식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기업을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선정해 주신 유막 업종은 어떤 섹터를 볼까요? 네 최근에 국내에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의류업황을 약간 소홀하게 생각해서 제가 의류업황을 가지고 왔는데 의류업황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국내 어떤 섬유산업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오래된 산업업 섹터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수요와 증가가 하지 않고 약간은 경기 둔화와 200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되면서 소비가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2011년 이후에는 국내 매출에서도 브랜드만 좋다면 매출이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중국에서 이랜드가 비상장이지만 이랜드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신다면 국내 플러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관련주로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의류업황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소비심리 심리적인 위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많이 반복적으로 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고 특히 의류산업 오늘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오전 11시에 발표됐습니다. 이전에 0.4%에서 이번에는 1%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는데 물론 춘절 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이 베이직 오늘 의류 업종에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랜드를 얘기해 주셨나요? 그럼 몇 가지 업종이 있는데 쭉 한번 훑어보죠. 이랜드가 비상장이고 국내에서는 헌트라는 걸로 아주 80년대서부터 저가 브랜드죠. 중저가 브랜드. 그렇죠. 그리고 나서 LG 패션, 한섬, 대현, 베이직 하우스, 또 기타가 굉장히 많지만 국내는 외국의 브랜드 파워가 강화해서 어떤 패션 산업이 약간 틈새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패션 업계가 해외에서도 히트를 치는 품목이 한류 못지않게 많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국내 매출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 대현하고 베이직 하우스가 좀 있는데 대현은 오늘 좀 급등을 해서 제가 좀 베이직 하우스로 포커스를 좀 돌렸습니다. LG 패션과 한섬 같은 경우는 LG 패션은 OEM으로 프라다라든지 고가 브랜드가 많지만 역시 한섬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으로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업종은 매출이 둔화가 되면 재고로 나오기 때문에 충당감으로 인한 고정비가 판가가 올라가서 수익 구조가 조금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직 하우스하고 대현 같은 경우는 4쿼터에 중국 플러스 국내에서 굉장히 어떤 실적이 굉장히 커졌더라. 그래서 그중에서도 베이직 하우스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연관성을 많이 지어졌던 종목으로도 기억이 되고 또 리큐에 익숙한 종목이긴 사실 브랜드까지는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베이직 하우스를 좀 이렇게 쭉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베이직 하우스는 국내에서 2012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둔화나 외형이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로 우리가 자리 잡았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계열사, 특히 중국과 국내의 패션업을 구분을 해서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중국에서는 국내에서는 영업이익이 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4쿼터 연결로 보면 굉장히 1,100억이 넘을 정도로 3,300억 정도, 죄송합니다. 3,300억 정도 중국에서 매출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1,735억 정도 나와서 국내의 마이너스 요인을 중국이 다 커버해서 29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패션 사업의 계열사를 통해서 중국 법인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도표로 지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류 업종이 2009년도, 10년도에 약간 정체되는 면이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GDP가 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춘절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국내 요인에서도 브랜드만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나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연이나 베이직하우스의 신규 브랜드를 계속해서 런칭을 한다면 주가는, 기업 내용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역시 경기가 살아야 의류 업종은 동반 상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런 의류 업종의 도피오로도 봐도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3% 미만의 성장률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가율 표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류, 신발 이런 부대 쪽의 의류 매출도 역시 2011년에 피크를 찍고 약간 둔화되는 꺾이는 차트를 보고 계시죠. 또 하나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한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류 사업은 대부분 재고로 남아서 판강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까 그 어떤 베이직하우스는 브랜드의 어떤 기복이 심하지 않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의류 재고에 충당금이 크지 않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매장이 1100개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3000개 정도로 직영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베이직하우스가 중국 매장이 이런 큰 성장, 판매 매대가 많아야 매출이 커지는 게 이런 락앤락이나 이런 의류 업종, 그래서 또 백화점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0개 정도의 직영 매장으로 한다면 물론 판강비도 많이 들겠지만 브랜드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중국 매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화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군요. 중국 내 매장의 순증가. 네. 2010년도에 241개였나요? 아니, 개수를 어떻게 쳐야 되죠? 네. 그냥 241개고 지금은 이제... 왼쪽이 개수인가요? 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지금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820개, 증가율 퍼센트 이런 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의 호조, 그렇다면 실적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떤 편입니까? 지금 실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 측면에서는 2월 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2년에 국내에서는 1735억 정도, 2억 정도 손실이 났고 중국 법인에서 3300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293억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실적이 나온다는 게 또 4쿼터에서 춘절뿐만 아니라 연말의 효과도 있어서 보통 1분기, 2분기, 3분기의 영업이익이 중국에서 100억이 나왔는데 4분기에서 193억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렇게 뾰축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향후에 매장이 한 3천 개 정도를 넣는다면 가파르게 올라갈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3800억 정도를 500억 정도의 매출 성장을 회사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444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노하우로 판강비가 줄이면서 마진이 커지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호은주 대표의 매매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역시 가파르게 중국이 한국을 또는 일본 이렇게 세 나라에 끼어서 한국은 샌드위치 효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패션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분명히 5% 정도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상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중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성장성 락앤락 또는 오리온, 패션 쪽으로 하는 베이직 하우스나 이랜드 또는 대연,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겠지만 중국의 인적 구성원이 굉장히 풍부한 만큼 중국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는 기업들 그런 걸로 키워드를 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중국에서 성장성을 찾아라 라는 걸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업황 내에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의류 업종, 그 안에서 탑픽으로 베이직 하우스라는 기업을 변밀하게 들어봤습니다. 업종 테마 서바이벌 모이스타기의 홍은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